연주 2020년 12월 16일 여행 54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온곳은 흉가마을 보시다시피 흉가마을 입니다 와아 시청자 여러분들 계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저랑 혹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까이에 있어 지금..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잠시만요 뭐가 있다..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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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뒤에 잠깐만요.. 씹지마 x2 잠깐만요 잠깐만..뭐야..? 소리소리 소리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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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자님... 왕자님...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 밖에 누구야?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빨리 쓰셨다. 누구랑 같이 있어. 머리하고 엄청 한이 깊어. 요즘 방송 분위기... 잠깐만... 좀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안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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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남자도 같이 있구나... 남자남자! 카메라 움직이지 마! 잠깐만... 남성분하고 같이 끼신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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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는데... 엑 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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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아 아아 두둑 아 아 다시한번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신겁니까? 예? 아저씨? 혹시 고통스러우신겁니까?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번만 더 나가.. 예 일단 나가겠습니다 5분안에 여기 타비제이가 온다고 했다고? 아.. 오라고 하세요 네 오라고 하세요 빨리 나야 오면 더 좋지 오면 더 좋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한번만 얘기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럼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몇마디만..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고 방금 뭐 다할라고 하셨습니까? 뭐 좀 찾아달라고.. 뭐.. 방금 여성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빨강.. 뭐하라.. 라디오.. 빨강.. 뭐가 없습니다 둘 중에 말씀하십시오 분홍색 이거 기계를 말씀하신거에요? 아니면.. 라디오 날 말씀하시나요? 라디오에 따라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확실히 말씀해주시면 잠깐만 여러분들.. 어떤거 말씀하십니까? 자, 빨간거 보다.. 이거 말씀하시나? 갤럭시.. 알붐.. 갤럭시 알붐? 뭐지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만.. 설마 이런거 얘기하진 않을거죠? 아우성 이런것은.. 개판오븐전, 천연들의 야참.. 성인욕.. 이건 말하진 않을거 아니야.. 안얘지는데.. 꿀이라도 들었네.. 잠깐만 이런게.. 와.. 됐다.. 오.. 열었다.. 열었다.. 미쳤다.. 와.. 열었다.. 드디어 열었다.. 아.. 와.. 아.. 미쳤다..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쳤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쳤어 미쳤어 아무것도 없어 헛다리 짚었어 미쳤어 조금만 더 끄는!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오